여러분 이제 방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카사딘이 1티어다 저 얼마만인지 모르겠음 번이 있는 사이트 기준으로 해서 한번 볼까요? 얼마만이야 심지어 1티어 1등이네? 승률 53% 픽률 8% 밴률 9% 이거 그냥 5피인데요? 아 이러면 조만간 팔다리 또 자릴 것 같은데 일단 뭐 지금은 좋았습니다 아무튼 지금 카사딘 좀 좋아졌으니까 카사딘 좀 하겠습니다 자 카사딘이 1픽 걸렸을 때 꿀팁 카사딘을 이렇게 딱 올려주고 5픽한테 교환을 걸어보세요 아 탑이니까 원딜한테 걸자 나이스 굉장히 좋은 패치다 그쵸? 바로 그냥 칼들고 협박해버리기 5피어도 선필은 무리인가요? 뭐 굳이 할 필요 없죠? 이런 좋은 시스템을 두고 굳이 안 쓸 이유는 없지 상대가면 어떡해요? 그럼 나 케인하면 되지 하사닌 카운터 케인하면 되지 뭐가 문제야 초반에는 Q를 써도 의미가 없어서 3위나 합시다 서로 체력이 잘 안 깎여서 처음에는 Q 다 Kolleginnen 1초에 봐gunta going 외형 이제 바텀이 너무 힘들어하는데 빠지죠 이거는 비안 한번 하자 이거는 후반 좋아서 괜찮은 것 같은데 탑도 저희가 잭스라서 라고 말하자마자 좋았네요 리신 탑쪽 타이카 안보이니까 좀 사릴게요 지금은 미드 올 것 같은데 아니 전령 좀 붙겠다 전령 먹으려고 안 죽을 것 같은데 까비 개진도 오긴 해요 없습니다 다이칸 굿 어 이게 뭔가 날 묵어오지 않을까 근데 이건 못 참아 이제 참자 어? 참지 말걸 미안하죠 아 이건 못 참아 이건 밀어야지 나 갈게 얌 맛있다 맛있다 대능 안 죽어 린탑이야 이쪽으로 텔포 어 왜 이렇게 클릭이 안되냐 사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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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라 모르겠다 도망쳐 오고마세요 손이 좀 꼬였는데 결과만 좋았다면 오케이입니다 팀이 다 잘해가지고 다 홀드 다 홀드 아 좋아요 승력이 아슬아슬하게 안되는데 아 그냥 싸워야겠다 어 그냥 싸워야겠다 바랍수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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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했습니다 미드 진이네요 킨드레드를 좀 기다려야겠는데 갱에 되게 약하거든요 미드로 원딜을 잘 안쓰는 이유가 라인전이 쎄도 갱이 오면 바로 죽어서 어 바텀 좋아요 많이 괴롭히네 좋습니다 이런거 아 아 이게 안맞자 엘리스트 안보여서 들어가지 말자 라고 말하자마자 무시무시한 엘리스가 깜짝 놀랐네 미안하다 어? 아 라인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가 있다 이었어 이었어 자 들어가자 나잇은 오히려 좋아 안중 야 왔어 왔어 해야돼 해야돼 여기서 손에 메꿔야 된다 와 까비 이걸 못잡았어 너무 아까운데 어? 템 잘못갔다 뭐야 EQ는 뭐야 당김에 르덴 가자 모르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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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이다 아 좋습니다 제리도 잡은 것 같은데 잡았죠 여기서 이득 좀 봤다 그래도 전령은 없으니까 카밀이 이거 좀 무리할 거거든요 딱 봐도 와드는 없어요 헬프를 그냥 타보자 피하고 와 이게 다 너무 아까운데 아 그래도 잡았다 이거는 좋습니다 그래도 이득 받네요 동만화가 한번 쓰면 없어서 애매하다 가버려 야미 신이 있는데 가비 실드 때문에 원컴이 안 나네 뭐야 좋습니다 이건 뭐 안될듯함 원컴 나니? 템프라 가버려 뭐야 이거 본대로 왔어? 야 귀환하는 거 보였나? 어 근데 캔드홍 때문에 좀 버텨요 죽습니다 뭐야 그냥 이겼네 아니 황대팀 한파를 어떻게 했길래 3대5를 그냥 지냐 아 더웠습니다 아니 이거 W 너무 반짝이는데 그냥 실세도 없이 깜빡이네 굳이 그걸 밀어야 될까 난 아니라고 봄 뭐야 끝났네 이게 내가 보기에 노래가 문제야 노래가 노래가 너무 졸려 뭐 없을까? 엘들링 보스전 부금 여기로 가자 자 집중해보겠습니다 이번판 다 파이팅 할 수 있어 사실 몰라 안 보고 있어 나이스 좋아요 아빙 아빙 흠 어 화이팅 아빙 일단 파밍이나 합시다 무난하게 가도 뭐 안될거 같고 아 여기로 못피해 다소하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잡았죠 버려 나이스 자 미드 올사람 없기 때문에 야무지게 포탑 골드까지 어 네 어 안좋은데 야스오가 좀 잘 컸네 사킬 배금이 맘에 안든 배금 바꾸자 이거 들을래 자 사리는 척 피오라 온거 전혀 모르는 척 좋습니다 잘 빠졌다 잘 빠졌다 잘 빠졌다 잘 빠졌다 왜 날대리지 왜 날대리지 뭐야 끝 자 넥 끝난거 같네요 어 화려하다 야스오 가버려 나이스 뱅 말자 공은 카사댕 큐로 끊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의 리빙 포인트 이니시가 열린거 같죠 야미 어 잘 가고 수고하세요 나이스 근데 힘의 파동이 진짜 좋아진거 같긴하 저는 이정도일지 몰랐거든요 비슷할 줄 알았는데 옛날 그 느낌이 아님 쿨 짧아진것도 짧아진건데 이게 초중반에 진짜 좋아진거 같아요 오히려 후반보다 아 뭐야 세렛나왔네 보고요 재재잉 지민은 야미 뱅 지민은 그만로 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